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우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험 치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치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걸 갖다가 이제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도록 하세요. 오늘 저녁 뭐 공부 좀 더 하고 공부 좀 덜 한다고 해서 자기 성적과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좀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푹 쉬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뭘 몰랐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할 것도 없을 만한 문제였고요. 뭐 그다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될 문제들도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분석을 해본다면 맞이 못해서 어쨌든 간에 뭐라고 이렇게 앞에라도 나가서 인강 촬영이니까 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덕지가 있다라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 끄집어낸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선생님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왠지 요즘 분위기가 작년 수능도 그렇고요. 요즘 분위기 자체가 예전 육군사관학교의 문제에 대한 유형과 비슷한 기하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육군사관학교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훑어보면요. 거기서 이제 백타 같은 걸 평행이동시키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육모 때 보면 29번 문제가 백타를 평행이동해서 어떤 자취를 찾는 문제였었잖아요.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킬러 문항에서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어떤 자취를 찾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연결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랄까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옛날 육군사관학교 문제들 기출 정도에 나왔던 기하 문제들을 한 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나왔던 처음으로 시험 쳤었잖아 이제 그 문제들도 한 번 꼭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매년 육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응용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긴 많았었는데 요즘 느낌이 왠지 싼 것이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육군사관학교 문제의 유형에 대한 부분 특히 백타에 있어서 평행이동에 관한 어떤 뭐 이렇게 집착이라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받아질 정도로 내가 볼 때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가형 공부를 할 때 한 번쯤은 이제 훑어보는 게 나쁘진 않겠죠. 자 두 번째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 스타일 자체가 예전과 달리 30번 자체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수능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지금까지 나온 육목구모 자체를 한 번 본다면 선생님 개인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제 나은 조금 더 이제 뛰어나신 분이 바라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그냥 30번 자체는 그냥 뭐 어차피 사람들 잘 안 푸니까 그냥 뭐 이렇게 툭 던지는 육목구모에서 툭 던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육모나 구모를 가만히 분석해 봤다라고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30번을 조금 난이도를 떨어뜨리고요. 나름 중킬러 문항을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이번에도 육모에 의해서 조금은 연결돼서 지속성 있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조금 이제 육모나 구모를 봤을 때 중킬러 문항에 대한 부분 난이도를 좀 올리고 그 다음 킬러를 조금 낮춰서 서로 약간의 갭을 줄여놓는 형태의 모습은 비슷하게 가고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자 그게 난이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한 모양을 어떻게 어렵게 만들다 하기보다는 계산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형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보였어요. 뭐 시간을 많이 잡아먹건 간에 문제가 새로운 유행이 나오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것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봤을 때 그냥 개념적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다. 단 이 타임어택 같은 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어떤 실모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체크를 해서요.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육모나 구모가 연결되어서 수능에 나온다는 보장은 거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그게 수능에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부분은 뭐 그다지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있다면 하나 정도 뭐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평소에 여러분 공부하는 형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지 뭐 새로운 유형을 갖기 위해서 어떤 육목 구모에서 영향을 받아서 낸다라고 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줄 필요는 없는 시험이고요. 다만 이제 기분이 좀 더러울 수도 있겠죠. 기분이 좀 더러워서 여러분들 시험을 잘 치면 기분이 좋겠지만 시험을 못 치면 기분이 좀 더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경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약간 어떤 좀 번외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제 재수생이나 장수생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공부하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현역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9월이잖아요. 9월 초에 구평을 치고 나면 이제 수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학교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최대한 합격을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내는 경우가 좀 많고 아니면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경우들도 꽤 많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시험을 못 치다 보면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듣다 보면 본인도 그쪽에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자들도 그런 얘기들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곤 하지만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시험을 못 쳤다라고 하면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그러겠죠. 이번 시험을 봐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가 수능 때 이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가 될 거고 만약에 이번에 시험을 잘 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육모 때 봐라. 육모 때 개판이었잖니. 이번에 시험 좀 잘 쳤다고 육모 때 경향이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은 있겠니?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뭐 대화를 해봐야 항상 나를 못 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9월달 잘 쳐도 6월달 못 치면 어떻게 된다? 6월달 못 친 걸 들고 와서 얘기를 할 거고 6월달 잘 치고 9월달을 갖다가 못 치면 그것도 어떻게 봐라. 9월달 이 모양이 꼬라지지 않겠냐?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둘 다 잘 쳤어요. 기분 매우 좋습니다. 그럼 교수가 아니고 선생님 그러시겠죠? 이 육모와 구모를 잘 쳤다고 해서 수능도 잘 친다는 보장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하러 상담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변은 그래요. 상담할 필요가 없다니까? 뭘 해도 못 쳤는데? 앞으로 못 칠 것 같은데? 불안하잖아. 인슈런스. 그러니까 서로 보험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험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돈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나오는 돈이 좀 센 걸 보험이라고 하지 않나요? 보험이란 게 찌질한 거 몇 개 갖다 놓고 그 보험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게 있고 내가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러한 어떤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꿈과 포부만 있고 노력을 안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또 꿈과 포부가 아니라 뒤늦게 공부할 수도 있고 그동안 롤이나 이런 거 너무 열심히 해갖고 그 속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는 애시당 쪽 수시 자체를 쓴다고 하면 그냥 가면 정시로도 갈 수 있는 학교들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시를 낼 때는 여러분들의 꿈을 갖다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죠.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내 인생이 걸려있는 건데 그냥 대충대충 살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어디 가서 기술이나 배워갖고 나중에 잘될 거다. 그 말 참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디 가서 기술이나 배워갖고 기술이나? 기술이 그럼 뭐 쉽습니까? 그 기술이나 배워갖고 어디 가서 좀 하지 뭐. 그 지금 뭐 대충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삶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꿈을 여러분 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미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꿈이 있을 텐데 그 꿈을 위해서 달리는 상황에서 어떤 점수만 가지고 딜을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정시로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미래를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꾸 산수 실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산수 실수도 실력이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왜 산수 실수가 실력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산수 실수가 실력인가요? 산수 실수는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요. 정신병인 거예요. 아니 병을 가지고 자꾸 실력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산수 실수는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건 고쳐야 되는 거지. 그 실력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긍정적인 게 있어요. 산수 실수는 여러분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는데 무슨 산수 실수가 해서 시험 문제 풀지도 않는데. 내 말 틀렸나요? 댓글 달아보세요. 산수 실수는 여러분 내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지 않는데 무슨 산수 실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일이 있다? 원숭이니까 떨어지는 거야. 원숭이니까 나무를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나무 타다 깝죽 끓여도 떨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주변에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자기가 해양점 칠 줄 아니까 자꾸 들어가서 가오잡다가 그냥 또 가는 거지. 제 말 틀렸나요?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산수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산수 실수라는 건 이미 내가 문제를 풀 줄 알고 답을 낼 줄 아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냥 달리다 보니 신기하죠? 곱셈을 분명히 계산했는데 답을 볼 땐 덧셈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X제곱을 미분해야 되는데 좌미분 우적분이라고 하죠. 2X3승이라고 쓰는 항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왼쪽은 미분을 하고 오른쪽은 적분을 하는 거죠. 그 순간 내 머리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나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수 실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좀 더 높이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꾸 그거 갖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분명히 강조하는데요. 선생님이 앞에 어떤 경향적인 부분을 따있을 때 두 가지였나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킬러 문화가 중킬러 문화의 어떤 갭이 좀 좁아지는 형태가 될 것 같고 30번을 오히려 쉽게 만들고 다른 쪽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경향을 믿는 것 같고 그 다음 육군사관학교 출제진이 조금 들어간 듯한 느낌을 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받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학생들과의 대화 도중에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선생님이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신유형이라고 해서 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그거는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용들 자체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조금은 당황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스킬이 중요하냐 개념이 중요하냐라는 부분으로 또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스킬적인 부분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2등급까지는 스킬과 그동안 많이 봐왔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적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1등급이나 그 하이 다 맞는 경우는 조금은 스킬보다 개념이 더 중심이 된 것들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어렵다는 게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쉽게 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어렵게 풀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기본기가 튼튼하게 있는 친구들은 뭔가 그 기본기 속에서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되짚어가기 때문에 빨리 푸는 거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제 스킬을 중심으로 했던 친구들은 그 스킬을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요즘 게임 모바일 게임 중에 퀸 오파이터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예전에 옛날에 나왔던 게임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항상 격투 게임을 할 때 진짜 고수들은 뭘 합니까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 장풍 쓰고 이런 거 안 해요. 약손, 약킥 이런 걸로 톡톡톡톡 치면서 다 떨어뜨린 다음에 마지막에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초필살기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고수예요. 톡톡톡톡 이게 다거든. 그런데 처음 하는 친구들 표시는 딱 나오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장풍의 어류견 이건 그냥 온갖 기술만 쓰고 있어요. 딱 보는 순간 뭐다? 아 이건 첫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과 나중에서 정말 고수들은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번에도 그것이 어디에서 다 녹아 있는지를 한번 선생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스킬과 우리가 어떤 풀이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역시 기본 개념을 중시하는 건 역시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죠.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했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 잘 들으시고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선생님이 가형에 대한 부분 주요 문항을 해설을 할 텐데요. 아 여기서 또다시 하나를 선생님이 얘기를 할 게 있네요. 이쯤 되면 9월 되면 이제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꾸는 친구들 열람 안아집니다. 그치 희한하게 그전까지는 그래도 마지막 은식을 붙들고 그래도 난 이과야 가형 가야지 이러다가 9평 딱 끝나면 그냥 우후축순 전부 다 나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 쓰임을 느낀 게 뭐냐면 나형이라고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가형 치는 친구들의 어떤 착각 중에 하나가 나형을 치면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도 여러분 초월함수에 대한 걸 미적분하는 것보다 3차함수 4차함수 미적분하기 더 쉽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번에 오늘 쳤던 어떤 시험을 가만히 보면 나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형에서 나형으로 넘어가면 나는 다형이 있는 애들을 나형이 있는 애들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은 아닌 형태의 시험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9평 끝나고 여러분 이제 나형으로 막 넘어가는 친구들 있죠. 나 과연 마치 나는 정말 나형에 맞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형 나형 그거 막 잡아보러 가자. 잡아보러 가자. 잡아보러 갔는데 잡힐 수도 있어요. 나형을 치는 사람들이 아예 문과일 때는 얘기가 다르지만요. 이과인데 나형을 치려면 여러분 마치 그 나형을 치는 동안에 공부를 좀 덜 해도 되니까 그 남는 시간 동안 나는 뭐다? 영어나 국어나 과탐을 좀 더 땡기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뭔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월 지나서 한번 보세요. 추석 때 한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이빠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딱 이빠이 요즘 이런 말씀 안 되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시간 지나보면 항상 후회하는 게 뭐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딱 뭘 할 거라고 딱 계획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더 한 게 없다니까. 그나마 여러분 숙제가 빡세고 과제가 빡세고 있잖아. 뭐 할 게 많으면 그거라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널널하게 시간 좀 풀잖아. 그럼 그 시간에 영어 더 할까? 천만에 안 한다니까. 시간만 늘어나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간성을 자꾸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간성은 역시 여러분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있잖아. 열날이 그냥 계속하다 보면 있잖아. 맨날 자기한테 속아요. 침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딱 생각하는 거지.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잠시 누워서 공부를 할까? 이러면 자기한테 물으면 자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저 누우면 잠들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좀 더 공부하고 가지. 라고 할 것 같이 그냥 요만한 갭도 없어. 말에 대한 갭도 없이. 어떡하지? 라는 말과 동시에 끝난 거 동시에 응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바로 가서 눕는다고. 내 말은 거짓말인가 한번 따라 보세요.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기 계신 하늘에 계신 분밖에 안 계세요. 이길 수 있다고요? 극기 쉽지 않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그 어설픈 타협인 거야. 가형을 하다 나형 바꾸면 그냥 다 씹어 먹을 것 같지. 일단 가형 치는 친구와 나형을 치는 순간부터 학교 갈 수 있는 레벨은 떨어져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약간 그룹이 생기거든. 홍익대학교 정도는 바라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쉽게 가나? 그게 내가 웃기는 게. 가형 친 사람 나형 치면 나형 쉽게 봐요? 수2는 공부해 봤습니까? 옛날에? 수2 공부한 적도인데 그는 공부할 시간 안 나오나요? 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그래도 서당계수 3년이면 풍어를 3년입니까? 3개월입니까? 생각해.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는데. 3개월은 너무 빠르죠. 걔가. 3년이면 풍어를 없는데. 그래도 본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자 물어봅시다. 이과 4등급. 여기 질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과 4등급. 문과 3등급. 누가 점수가 더 높나요? 이과 4등급 나온 사람이 넘어가서 문과 3등급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 건가요? 자꾸 이상하게 자꾸 어설픈 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꿈을 가지고 밀고 나가세요. 문과는 여러분 수능 치기 더 어렵습니다. 알죠?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이건 헬이에요. 문과 잘하는 친구들은 다 조밤입니까? 거기도 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인데 내가 넘어가서 목적이 뭡니까? 문과에서 점수가 낮은 점수를 획득하려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점수를 획득하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갔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은 잘한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내 말을. 여러분 뭔가 자꾸 착각하고 좀 더 쉽게 가려고 내 마음을 자꾸 그렇게 하는데 문과 이번 시험을 볼 때 결코 여러분 이과에서 넘어가서 이과에 잘하는 친구들이 문과 나형 칠 거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과에 조금 미흡한 친구들이 뭐합니까? 나형으로 와서 공부를 올리고 딱 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좋겠냐고요. 결코 수능하고 관계없는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추세를 봤을 때 문과 시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이렇게 자기한테 합리화시키는 형태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수시하고 이런 것들 두 개 남았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시밖에 없잖아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수시를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스펙도 좋고 뭐 부모도 잘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기 정시를 위해서 목숨을 공부를 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좌절한다고 점수 올라가 않으면 오늘 저녁부터 계속 좌절하세요. 벽에 박혀서 벌이 부딪히고 한 300번 부딪히면 점수 300점 나오면 계속 박으라니까. 옛날에는 우리들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담배를 300개 피면은 300개 피고 던져가고 뒤로 던지는 걸 발로 뒤로 해서 쳐가지고 발로 딱 안 보고 해가지고 담배를 벽에다 붙였을 때. 그 300개를 붙이면 300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담배 피고 던져가고 뒤로 붙이고 이런 새끼들 많았을 때. 그렇다고 지금 내 말 듣고 정말 한번 해보지는 마시고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가형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번 가형에서 1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왜 19번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요. 자 뭐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 OAB의 호 AB 위를 움직이는 점 X가 있고 그니까 두 점 AB는 고정된 점이에요. X축 Y축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단 말은 이 자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밑에 그림도 물론 있지만 이게 4분원이잖아요. 그렇죠? 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제일 재밌게 돼. 이게 2잖아 2. 2고 Y가 1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하고 1이면 여러분 애시당초 문제 내는 인간들의 대가리란다. 머리 속에는 여러분 다 어떤 동일한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2,1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A라는 게 뭐냐? B라고 하는 게 뭐 Y절편이 1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수평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는 그냥 어떤 제한변형을 줬어요. 2에서 3까지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육군사관학교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29번 6평에서도 나왔던 게 우리가 이게 평행이동에서 그림 자취를 따라가면서 어떤 우리가 그 도형을 찾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영역을 잡았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난이도를 떨어뜨려서 19번에 갖다 놨네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뭐 밑자야 본전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나쁘진 않겠죠. 자 이거를 볼 때 여러분 OY에서 OX를 뺐으면 시점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보면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 나름이겠지만 XY벡터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OP가 OY, OX니까 종점에서 시점 뺀 거니까 그래서 XY벡터잖아요. 근데 얘는 시점이 O고 얘는 X는 어디 있다고요? 얘 4분은 위에 있고 그다음 Y는 어떻게 된다?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녀석이거든요. 자 이런 녀석들을 해석할 때 OP를 XY로 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는데 어쨌든 P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점으로부터 영역 아래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 내부에 있는 녀석들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진 않겠죠. 항상 경계값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O는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판단해 보겠는데요. 자 일단 다음에 그림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요. 여기서 아까 봤을 때가 OP벡터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XY벡터거든요. 근데 X는 어디 손상에 있냐 그러면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볼 때 보자마자 X는 이 라인 위에 있는 애란 말이지. 그치? 이 라인 위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Y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둘 다 이동하잖아요. 선생님 6평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리 같은 걸 봤을 때 나오는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처럼 뭔가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 강제로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Y를 고정시킬지 X를 고정시킬지에 대한 걸 봤을 때 이거를 일단 우리가 고정을 한번 선생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Y가 이쯤에 있다라고 쳤을 때 Y가 여기에 있는 값이 있다. 2,1이죠. 똑바로 왔으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X는 이 상태에 있죠. 그럼 XY를 한번 본다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녀석이 똑바로 옆으로 갑니다. XY죠.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이걸 그대로 땡기면 이런 식으로 서로 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같아져야 되니까. 그럼 XY벡터 같아지면 OP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X가 Y를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랑 나란하게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XY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뭐가 된다고? 그림 자체가 조금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살짝쿵 변화를 한번 해보는데 이 녀석 자체가 뭐냐면 어차피 뭐가 된다? 차라고 표현되거나 합으로 표현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OP에다가 XY인데 선생님 항상 강조를 했죠. OY벡터에다가 마이너스 OX벡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 평행사변형법에 따라서 표현되어질 때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OX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차죠. 벡터의 대수에서 차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뭐라고?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OX벡터를 하나로 봤을 때 이거를 뭐라고요? OY벡터에다가 얼마 플러스에다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법은 뭐라고? 차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마이너스를 곱한 반대방향으로 바꿔서 해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벡터 대수에서 평행이동에 관련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두 개가 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합해놓는 거잖아요. 합해놓는 거죠. 그래서 X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OX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보면 이게 그림 자체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 잡아가지고요.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 라인이 돼서 요렇게 하나 올 거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요 라인에서 요렇게 해서 하나 오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녀석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원점 대칭으로 바뀌니까 요게 지금 이제 뒤쪽에 나오는 녀석이 어떻게 된다? 모양이 되겠더라 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원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에 대한 부분이죠. 원의 일부 그러니까 원의 일부가 돼요. 근데 이쪽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포물선의 일부가 되죠. 포물선의 일부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물선의 일부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보면 이 경계값이 양쪽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결국은 얘와 얘와 뭐가 된다? Y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뭐가 돼? X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X, Y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부분은 합벡타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시점은 동일하니까. 결국은 뭐다? 평행이동되어진 형태가 되더라. 그쵸? 그러니까 O, X라고 하는 녀석이라고 하는 녀석에 마이너스 붙은 녀석과 O, Y를 뭐했다? 합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밀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아이디어를 걸어내면 아, 이제 표현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끝에 경계점을 보면 여기가 1이니까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백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잡으면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1만큼 떨어졌으니까. 그 얘를 갖다가 이 점에서 따라 보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하나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쵸? 당연히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 잡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나 잡으면 평행이동에 대한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얘가 이쪽으로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버리면 XY에서 이 P라고 하는 녀석 O에서부터 판단하는 거니까 P의 끝점이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으로 가니까 얘를 들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들고 따라간다는 말이 우리한테 뭐를 시사합니까? 바로 29번, 바로 6평 29번과 똑같은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 선을 끝점을 갖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갈 때는 누구야?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바로 이 뭐죠? 움직여져 있는 뭐라고요? 바로 이 포물선의 일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요. 자체에 대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면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요. 얘랑 나란하면서 똑같이 나란한 포물선의 일부에 자, 이렇게 된 게 뭐가 돼요? 하나의 반원이 되는 거죠. 4분원이 4분원. sorry.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경력이 만들어지고 안쪽을 칠하면서 따라가는 결과가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워지는 부분이 되겠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는 원에 대한 부분을 줬기 때문에 쉬운 거죠. 왜? 원을 줬기 때문에 이 위에 존재하는 P라고 하는 점들의 영역에서 어떻게 했나? 얘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 뭐라고요?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바로 여기서 이까지 거리에 대한 부분을 제일 짧게 만드는 부분이 이 점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을 뭐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 2,1이니까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얼마? 4당이 루트 5가 되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루트 5라고 하는 값에서 이만큼이 반원이 4분원이니까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1을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M값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라지 M이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여기서 이 영역까지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건 누가 봐도 양 끝점에 관련된 부분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 입장에서 타겟팅해서 바로 그냥 때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5에서부터 이까지를 땡겨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것과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걸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녀석이 좀 멀리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쪽이 최대가 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제일 끝점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찾아내주면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점 자체는 어차피 2고요. 여기 나오는 녀석이 1만큼 올라갔나요? 이 점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평행이동에서 들어올렸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요. 뭐 쉽게 해석이 다 끝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포물선에 대한 부분을 따질 때 이게 만약에 이동되어진 칸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거 집어넣고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하더라도 2가 되는 건 자명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평행이동한 거니까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 된다고 2, 얼마 돼? 2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3,1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어지겠네요.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져버린다고 친다면 자, 루트에다 얼마 된다? 4다하기 4에서 얼마 된다? 루트 8이 되니까 얼마? 2루트가 이 길이가 되겠고요. 3,1이니까 루트에 얼마 됩니까? 9다하기 1이니까 얼마? 루트에 얼마? 10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멀리 떨어졌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대한 부분만 잘 잡아준다면 어디가 더 큰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풀올 때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때 이을 때 제곱의 합에 대한 부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자,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얼마 된다고? 라지 M에다가 제곱에다가 스몰 M 제곱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어진 것이 한 칸씩 갔으니까 3,1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더 큰 값이 되느냐를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되진 않죠. 그러면 얼마? 이게 지금 현재 이게 2루트이고 이게 루트 10이니까 이게 더 큰 값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0이 되겠고 더하기 얼마? 루트 5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다기 5에다가 빼기 얼마? 2루트 5에다가 플러스 1 해서 16 빼기 2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방금 우리 촬영하시는 분께서 나한테 뭔가 신호를 주셨는데 시간이 좀 시간 신호를 주셨는데 나는 그 시간 신호를 잘못 보고 나한테 왜 손 들고 지랄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선생님이 뭐요? 이렇게 하다가 잠시 중간에 그렇게 했는데 약간 티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해석할 때 이런 약간 어떤 평의 이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고요? 약간 육군사관학교 애들이 시험치로 간 것이 아닌가 시험 문제 출자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죠. 나는 강사 중에 거의 불가촉 천민에 가깝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맞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혹시 또 그게 내가 찾지 못한 어떤 방법에 또 어떤 형태가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꼭 자의 걸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이 이런 약간 형태가 그동안 나왔던 벡타에서 밀어서 밀어서 평의 이동에 대한 개념으로 전체 영역을 마치 어떤 뭐 선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닦아내는 듯한 형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킬러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1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뭐 신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신유형인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신유형이라는 게 지가 말 붙이면 신유형인 거지. 뭐 뭐 나중에 따져보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항상 수업할 때 하는 내용이지만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인데 이거 정점이잖아. 두 정점. 아, 이건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무슨 생각이 하나 박혀있다고. 정점이에요, 점점. 뭔가 고정된 점이야. 정점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아, 이걸 만족하는데 직사각형이 뭐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최대값을 묻고 있네요. 자, 질문 봅시다.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대해서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기하가 나오면 여러분 특이한 게 21번은 미적이었는데 그 뜬금포로 이런 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미적이라고 우기만 할 말은 없죠. 어차피 뭐 그것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기하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21번 문제를 풀 때 이거 기하가 나오면 항상 뭐 해야 돼? 일단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봐야 되죠. 대략적으로 위치가 어디쯤에 섞여 있는지를 보는 게 우선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 뭐로 가는 거야? 구체적인 위치로 가는 거야. 아, 여러분 나이를 쳐먹으니까 머리 속으로 이제 여기에 뚜껑이 자꾸 사라지는 듯해가지고 많이 신경 쓰여서 문제 풀 때 항상 여러분 볼 때 이게 자세히 신경을 쓰게 돼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뚜껑이 지금은 괜찮은데 조만간에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생겨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자,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보는데 P가 어딘지 몰라요. P가 움직이니까 동점이잖아요. PA 더하기 P PA 더하기 PB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기하야 기하인데 이 PA 더하기 PB를 자세히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P는 고정된 점이 아니고 동점이에요. 근데 두 정점 사이의 거리의 합 아닌가? 거리의 합이잖아. 그리고 P의 좌표 이럴 때 최대 최대 최소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부등호를 따질 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은 뭐야? 그 값에 고정돼 있는 값이죠. 그쵸? 고정돼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이럴 때 최대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고정된 어떤 값에 대한 형태가 이럴 하더라는 거든요. 그러니까 합이야 합. 그리고 여기는 최소예요. 아 불사 여러분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가 뭐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걸 매우 선생님 수업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시잘대기 없이 그냥 찍어 맞춘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비하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예전에 나온 우리 기출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많이 풀어보잖아요. 이 좌표 표면에서 포물선은 Y제곱은 16X위의 점 E에 대해 점 B는 다음 조건을 많이 쓰시는 거 점 A가 원점이면 점 B도 원점이고 A가 원점이면 점 B는 뭐 이래갖고 무게중심 이런 거 기억나죠 여러분? 여기서 이거 다 제끼고 무슨 말하고 한 게 있냐면 점 A가 포물선은 Y제곱은 16X위를 움직일 때 점 B가 나타나는 곡선을 C라고 하자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뭐냐면 내가 수업시간에 그랬거든요. 점이니까 고정점이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곡선 C와 두 점 PQ에서 만나고 여러분 그 PQ가 20일 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거 들었던 사람들 없나? 슬픈데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어떤 도형 곡선에서 어떤 직선이 뚫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직선이 직선이 곡선을 뚫고 지나가는데 그 만나는 교점이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거기에 관심 갖는 게 뭐냐고. 뭐냐 이 말이야. 내가 관심 갖는 게 이거였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초점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있으면 얘가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면 이 거리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게 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어디서 선생님이 이거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내는 사람의 아이디어 자체를 가만히 거꾸로 가보면 이건 100% 뭐라고요? 포물선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고요. 무슨 뜻이죠? 어떤 모양이 분명히 그 안에 항상 뭔가 힌트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얘라고요. 어떤 PAP인데 고정되지 않은 점에서 두 정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최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값이잖아. 어떤 값일 때. 그쵸? 최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뭐가 됩니까? 그 값이니까 일정한 값이에요. 제일 작은 채 일정하다. 이 말인 거라고요. 내 말 뜻 알겠나?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는 이건 문제 내는 친구가 타원을 얘기했다. 이 타원. 모양이 두 정점 사이 거리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새로운 유형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바로 그리는 거지.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0y 자 2 0 마이너스 2 0 느낌이 오죠. 이거 그냥 초점이지 초점. 자 그리고 여기 얼마 0에서 6가 0 6이니까 여기에 6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까지에 대한 부분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어떤 타원이 있을 때 그 타원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길이의 합이 어떻다.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라고 적혀있다는 것 자체도 어떤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초점 사이 거리가 되고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게 뭐가 돼? 장축길이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 상태를 가만히 본다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장축길이가 요게 4가 되고 얼마 요게 36이니까 두 개를 합하면 얼마 42죠. 그러니까 요게 얼마 2루트 10인 거야. 이게 A인 거지. 내 말 뜻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고 포인트를 보라고요.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냐 이거지. 루트 10이 나왔으니까요. 초점에 대한 부분이라 이렇게 바깥으로 만들어지는 녀석에 대해서는 쉽게 해석이 끝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점 위에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얼마 됩니까? 40분의 X제곱 되고요. 더하기 얼마라고? 이게 이제 초점이 얼마 된다? 길이가 얼마? 4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 위에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얼마? 36분의 얼마 된다? Y제곱은 얼마? 1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이쪽을 지나가는 뭐가 된다? 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이제 타원이니까 조금 더 퍼져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 이제 벌어진 화들짝 벌어져 있는 어떤 호박덩어리처럼 이렇게 하나 딱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저거 왜 카 했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이렇게 타원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P 위에 있는 여성 뭐다? 최대값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최소가 뭐냐면 2분의 5 콤마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5 라고 하는 건 어디쯤에 있냐면 2분의 5가 2분의 4에서 잠깐 올라오세요. 2분의 5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녀석에서 요게 이제 40이니까 얼마 됩니까? 이거 얼마 되죠? 이게 2루트 1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1루트 10.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에서 만약 2분의 3 얼마 됩니까? 2분의 5가 되면 2분의 5가 되고 2분의 3이니까 여기쯤 2분의 5가 있고 여기쯤에 얼마 된다고? 2분의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쪽 접점 양쪽 어떤 고정된 점이라고 하는 녀석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값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냐고 하는 건 우리가 거리를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2,0하고 2분의 5,2분의 4 계산 뭐지?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자 얼마나 합니까? 아 짜증나 2분의 5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니까 2분의 4 2분의 9인가요? 9의 제곱다하기 2분의 3의 제곱 맞지? 2분의 4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이제 4분의 36 다하기 3,3은 9니까 4분의 얼마 된다? 45인가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 2분의 5 9,45니까 3루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라고요? 2분의 3루토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라는 거죠. 그쵸?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이제 2분의 1이고 이만큼이 얼마? 지금 2분의 얼마 3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10 해서 얼마? 2분의 루토 10이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가 2분의 루토 10 계산이 2분의 2고 2분의 5니까 2분의 1 되고 여기까지가 2분의 3이니까 4분의 9에다가 4분의 1 4분의 10이 되니까 2분의 루토 10 이거 계산이 좀 틀렸나요? 마이너스 2,2에서 2분의 5,2분의 3 맞죠? 그쵸? 2분의 5 더하기 2가 되니까 2분의 4 2분의 9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의 제곱 그러면 4분의 그렇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산수 미안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4분의 얼마냐면 99,81에다가 다하기 4분의 9가 되네요 그러니까 4분의 얼마 90이 되네요 그쵸? 4분의 90이라고 하는 여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얼마? 이게 2분의 3 루토 10이 되네요 그쵸? 계산이 좀 지랄 같습니다 자 2분의 3 루토 10이니까 문제 이렇게 밖에 못 만드나 이 자식들 이게 루토 3이죠 그렇게 여기가 2분의 3 루토 10이고 아까 이게 뭐였죠? 이게 자꾸 잊어버려서 4분의 1, 4분의 9니까 4분의 10 2분의 루토 10이었죠 자 느낌 나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됐다는 말은 뭐가 돼요? 이 두 개의 합이 최소값으로 일정하다는 말은 2분의 얼마? 4 루토 10이니까 2 루토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의 합이 2분의 10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2분의 얼마 3 루토 10이 2분의 4 루토 10 맞죠? 2분의 4 아까 단수 틀리니까 당황스럽네요 얼마? 2 루토 10이 되죠 그러니까 2 루토 10이 됐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장축 길이가 2 루토 10이니까 이 뭐죠? 장축의 좌표가 루토 1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된다고? 이쪽을 돌아가는 녀석은 루토 10이죠 루토 10으로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는 얼마냐면 10분의 x 제곱이 되고 더하기 얼마?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식이 만족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만들어진 녀석이 뭐라고요? 이걸 지나는 것도 있지만 이 초점이 얼마이기 때문에 역시 2가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게 10에다가 2가 되면 4가 돼야 되니까 이 b 제곱은 얼마가 된다는 거죠? 6이 돼야 정상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건 얼마?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지겠습니다 자 10분의 x 제곱에다가 6분의 y 제곱을 하면 이 두 개를 뺀 녀석이 되었는데 4니까 2가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쪽을 지나가는 새끼를 하라고 아 새끼란다 안쪽으로 지나가는 녀석을 한번 찾았습니다 아 잘해서 계산 자체가 조금 지랄 같긴 하지만요 아주 21번에서 파격적으로 키백을 하나 딱 집어넣네 아 이 자식들 아 6입니까? 여기는 루토 6이니까 이 정도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리마 아 눈알처럼 그립시다 어차피 타원인데 자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2루토 10이니까 자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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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죠? 이걸 통과해야 되죠? 정신이 나간 거야 왜냐하면 뚜껑이 자꾸 신경이 써여가지고 이 뚜껑 생각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이게 최소라는 거예요 P가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이게 뭐라고요? 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알죠? 어떤 점을 기준으로 P값을 봤더니만 이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가 최소가 되고 이게 최대가 됐단 말은 그렇죠? 뭐라는 얘기죠? 이쪽 라인을 가는 게 최대고 최소하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 내부에 어떻게 됩니까? P라는 형태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직사각형을 찾아야 돼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반드시 뭐가 된다? 누구와 누구를 지나냐면 이 P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반드시 이 안에 있는 것이 직사각형에 대한 부분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뭐를 통과하냐면 P의 좌표가 이거일 때라고 하니까 그럼 P가 얘가 될 때고 P가 얘가 될 때니까 이 둘 다가 P에 되라는 부분이니까 직사각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어떻게 된다? 이것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쪽에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P값을 만족하는 게 자 당연히 뭐가 된다? 접하는 거죠 어느 사이에 있다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 나오는 녀석을 봤을 때요 이렇게 해서 하나 지나가는 접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났을 때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접선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의 일정한 상태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걸 만약에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리면 이 안쪽으로 다 파고 들어가 버리잖아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바깥쪽에만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접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으려면 말이 안 나오네 이 사이에 있으려면 사이에 있으려면 접하지 않고 만약에 직선이 뚫고 지나가 버리면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았지? 여기가 최소 마지노선 이쪽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걸 지나야 되거든요 아 이제 알았습니다 뭐냐?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거를 한 변으로 잡았을 때 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녀석이 나 얘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얘가 똑같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 길이에다가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사각형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얘랑 나란한 기울기를 갖는 녀석을 하나 잡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잡으면 얘도 통과하게 되는 거고 얘도 통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 찾아서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뭐를 찾는다고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방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때리면 뭐가 돼? 수선이 되고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나는 녀석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되는 게 높이가 될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이거는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접선이 되니까 접선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접선을 구합니까? 이게 안쪽에 있는 녀석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 2분의 얼마? 2분의 얼마? 2분의 5,2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5,2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접선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접선의 방식이 10분의 x,1x니까 얼마? 2분의 x 잡혀요 잘 봐야지 5가 되고 x 더하기 얼마? 6분의 얼마 된다고요? 2분의 얼마? 3와 2가 되나요? 이것이 1이라는 식으로 표현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복잡하지만 이 식을 통해서 뭐를 얻어낼 수 있다? 접선을 하나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접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20분의 5x 20분의 얼마 됩니까? 5x가 되겠고 더하기 12분의 5y인가요? 12분의 3y 오케이 3y는 얼마?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x 더하기 얼마? 4분의 1y는 1이 되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 됩니까? 4라고 하는 어떤 접선을 하나 찾아냈네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졌으니까 0,6에서 2까지 거리를 구하는 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저 길이를 한번 따져본다면 자 0,6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얼마? 루트 2분의 거리는 얼마 됩니까? 이쪽에다 x 대신 집어넣는 건 0 y 대신 집어넣는 건 얼마? 6 그 다음 빼기 4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니까 얼마?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보자는 이 길이는 얼마다? 루트 2라고 하는 걸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녀석이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는 거라고? 바로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이쪽에 관련된 녀석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주어진 녀석을 판단하기가 사실상 조금은 애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론적으로 이 점에서 이까지 거리니까 여기가 얼만지를 알면 우리가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 내렸을 때 이 값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직각상에 하나 보이니까 굳이 뭐가 이게 길이가 어떻게 된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아이디어를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본다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인 어떤 직선이죠 그러니까 얘랑 누가 만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돼? 이 파란색에 y 이콜 얼마? 마이너스 x다 6이죠 y 절편 6이니까 그럼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y는 얼마? 6이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실상 조금 안타깝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점에 대입해갖고 뭐다? 우리가 x 값을 찾아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또 금방 욕할 뻔했는데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계산이 조금 상큼하긴 한데 계산이 좀 더럽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나온 식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걸 좀 지우고요 선생님이 이제 거리를 한번 찾기 위해서 좌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를 찍어보면요 다음 같이 쓰겠습니다 스튜디오 시간이 있어서 정신없네요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를 봤을 때요 자 일단 뭐라고요? 나온 식이 40분의 얼마? x제곱 되고 36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 타원에다가 내가 누구를 집어넣는다고요? x 플러스 y는 얼마? 6이라는 걸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y는 얼마? 6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40분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36분의 6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은 1인가요? 자 그러면 이게 40분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36분의 36 마이너스 12x 플러스 x제곱은 1 근데 요게 36, 36 있으니까 이거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남는 거는 뭐라고요? 40분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 36분의 x제곱 마이너스 얼마? 12x는 이렇게 1 되는 거네요 그쵸? 0이죠 sorry 이렇게 자 근데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0,6은 있으니까 x 앞에 0은 빼고 계산해야 되겠죠 나머지 보면 되는데 자 이거 계산이 좀 일일이 하니까 여기다가 뭐? 36을 곱합시다 그러면 40분의 36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x는 그냥 0이죠 그쵸? 자 근데 이게 얼마예요? 어... 40분의 9x제곱 에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은 욕을 했다 이거죠 계산 꼬라지 점... 숫자 보세요 그럼 10분의 얼마입니까? 이거 잘해야 되지 얼마? 19x제곱 마이너스 12x는 0이에요 맞나요? 자 19... 이거 항상 불안합니다 10분의 19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는 0인데 어차피 x는 0은 필요 없으니까 날리고 나면 10분의 19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요 자 10분의 19x는 12가 되겠고 자 그래서 얼마 x는 19분의 120이라고 하는 이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쵸? x가 19분의 120이 되어버리면 여기까지가 10... 얼마요? 19분의... 모르겠다 120인데 이거를 가만히 들어오면 얘랑 이거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를 아는 거 미친놈이죠 저걸 집어넣고 계산하면 정신 나가요 왜냐하면 이걸 여기다가 물론 뭐 여기다 넣으면 별거 없긴 한데 그냥 뭐예요? 이게 19분의 120인데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45도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 직각이 이등변상각형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도피에 대한 부분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똑같이 나와야 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다 뭐만 하면 돼? 루트 2만 곱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나마 이거 맞추려고 참 애를 썼던 거죠 그쵸?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에 대한 무슨 값을 구하라고?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마지막 잘합시다 루트 2 곱하기 얼마냐면 아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뚜껑이 생겨나서 어떻게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19분의 120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 둘은 이렇게 2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곱하면 2가 되고 이 답이 19분의 얼마입니까? 240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유례없는 이상한 꼬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21번답게 그쵸? 그냥 객관식으로 그냥 찾아서 푸는 문제인데 문제가 나름대로 뭐냐면 좀 신유형이라고 하지만 늘상 강조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일정한 값에 대한 부분이 최대 최소가 된다면 이걸 보고 나서 우리는 뭐다? 타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세대 최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판단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21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29번과 30번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렵지 않고 특히 30번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뭡니까? 30번 치고는 그냥 막 던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를 한번 29번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건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고 자 좌표 공간에서 1.5와 A가 4 빵빵에 대해서 평면 이건데 그럼 이게 결론은 1.5라고 했는데 대략적인 위치를 보면 이게 평면이 이렇게 생겨서 당연히 0 되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이 점이 있다 이 말이지 원점이 자 이런 상태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OP는 9 이하의 자연수래요 오버파워 오버파워 OP는 9 이하의 자연수다 아하 9 이하의 자연수래 근데 9 이하의 자연수면 OP 길이가 9 이하의 자연수면 이게 9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맥시멈 끝부분이잖아요 얘가 끝이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것은 정해졌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를 보자라는 거죠 일단 자연수예요 얘가 6이네요 근데 이게 6인데 일단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A 고정점이고 얘도 고정점이거든 근데 얘는 뭐가 돼? P는 고정점이 아니잖아요 벡터는 항상 뭐가 된다? 고정점이 아닐 경우는 분해를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좋죠 그쵸? 그래서 이 OA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이런 많이 봤으니까 AP라는 벡터를 찾았을 때 OA라는 벡터에다가 AP니까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맞죠? 이게 AP 벡터니까 OP 마이너스 OA라고 쓰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OA에다가 뭐가 돼? 도트에 OP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OA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 OA는 이 거리가 4잖아요? 그쵸? 4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지 16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얘가 지금 얼마 된다? 이게 얼마? 6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OA라고 하는 녀석과 도트에 OP 벡터라고 하는 건 얼마? 이게 20이다라는 어떤 고정된 값 그러니까 OA도 서로 고정돼 있고 이 5도 고정돼 P는 동점인데 어쨌든 동점인 녀석이 뭔 짓을 하든 간에 항상 값은 얼마? 21억? 일정한 값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일단 OA는 얼마요? 이거 4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럼 OP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9이야 자연수니까 9는 넘어갈 수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게 나왔네요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표현한 게 뭐라고? 이 최대 최선을 물을 때 이게 동점이잖아 얘도 동점이야 근데 방금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떻게 된다? 분해를 해보면 되죠 OP 마이너스 얼마? OA 에다가 도트에다가 이놈의 분해는 결코 뭐 이렇게 시들지 않는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주제이죠 그래서 AP라고 하는 게 OP에서 OA고 도트는 OP니까 OP에 뭐라고 해야 돼? 그 크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OA에다가 도트 OP가 되니까요 방금 전 계산에 의해서 이게 얼마? 여기 OA하고 OP라는 게 20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고정값이잖아 이게 20이거든요 이게 고정값이에요 P는 근데 고정된 값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OP가 뭐냐에 대한 부분이 최대 최선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고정됐으니까 이거 OP의 제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아하 얘의 맥시멈과 얘의 미니몸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것도 해결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맥시멈은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 OP는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OP 맥시멈은 얼마다? 9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럼 전체의 맥시멈은 어떻게 된다? 전체의 맥시멈은 9니까요 얼마 된다? 81-22가 되니까 60 50 70 50 59 70 맞죠? 59가 돼요 59가 나오고 이제 스몰 M을 찾아야 되는데 OP의 스몰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OP를 찾기 위해서 나와있는 조건씩은 뭐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따라 봤을 때 이게 일정하다는 말은 있는데 이게 20이라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써먹기 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 OP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정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지금 아직 안 풀었으니까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면을 하나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평면을 잡았다고 치면 O가 지나가잖아요 A가 어딘가 위에 채 있는데 A가 얼마대? 원점이니까 이게 X 좌표고 빵빵 사이 근데 이게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이거는 어딘가 여기서 맞지 않는 쪽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A라는 점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다 이 말이야 그 이 안을 돌아다니는 P인데 문제가 OA하고 OP가 20이라는 조건을 하나 잡았으니까 OA가 가고 OP는 어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내적은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데 OA와 OP가 어디 있냐에 달 봤을 때 실제 지금 찾고 싶은 건 OP에 뭐를 찾는다는 거야? 최소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OP가 어디 있냐가 최소가 돼 자명한 거죠 OA에서 OP인데 이걸 풀면 OA 길이는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한 값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4가 되고 그 다음 OP 길이는 모르니까 OP라고 쓰면 이게 얼마 여기다 코사인 얼마 돼 알파라고 쓸까요? 이게 얼마 22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OP하고 어떻게 된다 이 값의 계산 부분을 따졌을 때 이렇게 따지면 4분의 22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OP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표현해 보면 이게 2분의 11이거든요 그러면 얘 말을 따져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사인 알파는 P가 뱅 돌 때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고 알파라는 값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알파인 거잖아 그렇죠? OA와 OP 사이 이루는 각이 근데 얘가 이게 쭉 움직이다가 여기를 보세요 이게 최소가 된다는 말은 이 값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이 최소가 된다면 이 코사인 알파 이게 일정하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OP라고 하는 벡터는 얼마? 이 코사인 알파 분의 11이니까 이게 최소가 된다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가 된다는 얘기잖아 코사인 알파가 최대가 된다면 이 알파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각이 제일 적어야 된다고 해 P값에서 그렇죠? 알파가 제일 적어야 코사인 알파는 최대가 되겠지 최대가 되면 전체 최소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값이 만들어지는 각이 제일 작으려면 자매각의 이 세타는 어떻게 돼요? 수선 내렸을 때 이 각이 제일 작은 값이 되는 거 맞죠? 이게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내 말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제일 작은 값에 대한 부분을 이 값이 제일 큰 게 알파가 제일 작은 값이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요? 2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분의 11이다 이 말인 거죠 내 말 뜻 알겠어요? 그럼 이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값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 길이가 4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세까지는 점과 어디까지? 평면 사이의 거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부분이잖아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리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루트 2에다가 2니까 2, 1, 1, 1 해서 4에서 2분의 얼마 되면 4가 되니까 이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되겠죠 여러분?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됐나요? 이게 2분의 2, 4분의 2 되는 거 맞잖아 여기다 쓰면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니까 이게 4니까 루트니까 얼마 2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2가 되고 밑쪽에다 4빵빵 넣어버리면 얼마? 4가 되니까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니까 여기 1은 얼마입니까? 16 빼기 4니까 12죠 4, 30이 얼마 이게 2루트 3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된다고?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2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되고 1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 루트 3분의 얼마? 11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5p라고 하는 길이를 판단할 때의 내용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녀석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 값이 나왔으니까요 이 값이 나왔으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최소가 되는 거죠 근데 최소가 되는 게 5p는 9이하의 자연수가 되니까 저 값이 얼마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 좀 몰라서 이 5p를 뭐합니까?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얼마? 3분의 121이죠 3분의 121이 40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큰 녀석을 집에서 나오는 건 5p가 7이죠 7 그렇죠? 7 그러니까 이 최소값이니까 7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은 7, 8, 9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9라고 하는 건 결정됐으니까 7이 최소값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7을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7, 7이 49 빼기 22가 되니까 얼마 된다? 27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뭐다? 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거니까 얼마죠? 70에다가 86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는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생각해보다 보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낼 때 결론은 뭐? 분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자, 30번 문제답게 어려울 줄 알고 이제 쳐다봤더니만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x에 대해서 이런 값을 만족시킬 때요 근데 이제 보기에 뭔가 이상하게 이런 게 붙어갖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볼 때 여기는 뭐죠? 모르는 값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값을 찾기 위한 방법을 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럼 f1이라고 하는 게 있고 f3이 있다 이 말이죠 f1과 f3이 있으면 이건 내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정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게 미분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f7을 질문한 거니까 그럼 내가 f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님? 맞죠? f를 찾아야 되니까 f를 찾으려면 문득 바로 뛰어오르는 떠오르는 생각은 뭐밖에 없어요? 이걸 적분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적분을 하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 지금 뭔가 하나 숫자가 바뀌어져 있지 않나? 뭐 어쨌든 간에 이걸 적분을 하려고 보면 이게 프라임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로우하게 생각을 했을 때 안에 그 미분한 게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 2x 플러스 1을 제로로 만드는 값이 아니라면 그쵸? 만드는 값이 아니라면 여기다가 내가 2x 플러스 1을 딱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적분을 하면 바로 f가 나오잖아요 그쵸? 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판단할 때 뭐를 볼 거냐 하면 다음 같은 생각을 해봅시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에다 f 프라임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에 조금 지랄 같긴 하지만 여기다 f1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파이에 자 2x 플러스 1에 얼마? 사인 파이 x를 하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더하기 얼마다? f3이라고 하는 값에 자 x에다가 얼마? 2x 플러스 1을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더하기 얼마? 5x제곱에다가 얼마?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실제 좀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근데 뭐 30번이니까 뭐 이 정도는 감수하고 들어간다고 치면 2x 플러스 1을 양쪽에다 곱하면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나오면 계산이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딸랑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모르는 게 몇 개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해? 두 개의 조건을 가져와야 방지용식을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두 개의 조건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 때 뭔가 서로 연립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자세히 째려보면 제일 만만한 게 x이골 제로잖아 그러니까 x이골 제로를 감아보면 여기다 제로를 넣으면 여기다 처음에 넣을게요 f'에 제로 넣으면 1이죠 f'1이라고 하는 여성은 제로를 넣게 되면 이게 0이니까 깡그리 다 죽어버리잖아 그치? 다 죽어버리니까 해피하고 0되면 날아가고 얼마 0이네요 f'1이 뭐라고요? 제로가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제로가 됨과 동시에 조건식을 더 이상 쓸 게 없네 그런데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떤 테크닉을 하나 할 수 있죠 뭐냐면 이번에 x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거 당연히 다이가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값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내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1이 되고 둘 다 죽으니까 역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역시 어떻게 돼? 사인 마이너스 파인 죽어버리지 그치? 필요가 없고 요 자리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된다는 거죠? f3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얼마 돼? 5가 된다는 식이 나오죠 비로소 이게 0이니까 0이라고 써버리면 아 f3은 얼마다? 5라고 하는 조건식을 내가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해석은 끝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얘가 나온 상태가 값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f 프라임이 얼마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f1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파이에다가 얼마 돼? 2x 플러스 1 되고 사인에 얼마? 파이 x가 되고 f3이라고 하는 녀석의 5니까 더하기 얼마? 5x에다가 얼마? 2x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얼마? 5x제곱에다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맞죠? 그쵸? 그러면 요거 두 개는 공통이니까 5x에다가 뭐가 돼? 2x 플러스 1을 묻고 나면 여기 1 더하기 얼마 됩니까? x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요거 보면 5x제곱 플러스 얼마 됩니까? 5배에 5배에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1 되고 x 되고 여기 뭐 있죠? 2x 플러스 1이 있어요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녀석 두 개를 합치면 요런 꼴이 나오고 요게 뭐가 돼? 안에 거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니까 아 적분할 때도 괜찮겠네요 느낌상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이제 양면을 내가 뭐 한다고요? 그냥 시간도 없고 하니까 30번이니까 뭐 이왕 값이면 뭐 계산 한번 해보자 라는 뜻에서 그냥 적분을 합시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안에 거 미분해서 나눠주면 없어요 밖에 적분하면 f에 얼마 됩니까? x제곱 플러스 얼마?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얻어낼 수 있죠 그쵸?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요 f1은 상수고 파이도 상수니까 바깥으로 뺍니다 얘를 적분하는 거죠 얘를 적분하면 여러분 요거는 적분 대상이 돼요 요게 이제 미분 대상이 될까요? 뭐가 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적분 대상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죠 파이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걸 적분하고 이걸 미분을 합시다 그러면 차수 축소가 만들어지니까 자 적분하고 그대로 두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적분은 처음부터 적분하면 미분은 그대로 두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요 적분은 처음부터 적분하면 파이 분의 1에 얼마냐면 코사인 파이 x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자 다음 마이너스가 나오고 미분은 이제 어떻게 해? 미분하면 2가 되고 적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요걸 하나 더 적분하면 마이너스에 얼마 된다? 파이 제곱 분의 1에 얼마? 사인 얼마? 파이 x 이렇게 되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건 맞나? 적분하면 여기까지는 됐고 요걸 적분하면 미분하는 건 처음에 그대로 두고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적분한 걸 다시 적분을 해버리면 파이 제곱 분의 1에다가 뭐 마이너스에 사인 파이 x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그대로 붙어 있겠죠 이렇게 맞죠? 요게 될 것입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적분을 해버리면 아래 끄를 미분해서 나눠주면 이거 사라졌어요 밖에끝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는 그대로 있고 얼마 된다고요? 이게 x제곱 플러스 x에 얼마 됩니까? 2승인가요? 자 2분의 5인가요 이렇게? 맞죠? 그죠? 이렇게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해버리면 5배가 되고 이거 날라가버리고 2x 플러스 1에 x모로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식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뭐가 있죠? 당연히 적분상수 c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올 때 복잡하긴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방정식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식만 잡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f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f1에다가 뭐가 돼?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값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얼마 더하기 2분의 5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얼마 제곱에 더하기 c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식 자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나와있는 것이 여기가 f 플러스 1이 0 라고 하는 녀석은 됐으니까 일단 문제 자체가 f3이 5라는 조건식이 하나 살아있죠 그래서 f3이 5라는 조건을 써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뭐다? x 대신에 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리고 아까 뭐 했었냐면 이 f1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계산할 때 똑같이 f'1은 0 했잖아요 그래서 f3이 5라는 조건을 하나 얻어냈거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대로 써보자 읽어봅시다 그럼 얼마 f에 얼마 f에 1 집어넣으면 3이 되죠 는 얼마 f1에다가 파이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 1 집어넣어 버리면 2의 제곱이니까 4 얼마 10 더하기 c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 코사인 파이에서 붙이면 이게 3이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얼마 돼요? 파이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다 죽죠 다 죽어버리면 날아가버릴 필요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결과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잡았네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 된다고요? 파이 분의 3이라는 것이 하나 살아있네요 됐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뭐를 얻어낼 수 있다? f3이라고 하는 것은 5니까 5는 얼마 약분되니까 3배의 얼마 f1에다가 더하기 10 더하기 얼마 c라는 조건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요? 3배의 f1에다가 더하기 c는 얼마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식으로 하나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제 c하고 f1 두 개가 서로 모르는 값이 되니까 선생님 조건식을 하나 더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나와있는 형태를 가만히 봤을 때 이 f1이라고 하는 값을 알아내면 전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나오죠 식을 하나 더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나온 식을 자세히 또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좀 복잡하지만 이해 되죠? 자 여기를 자세히 봤을 때 뭔가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문자가 두 개면 식도 하나 더 있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f1과 c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세히 좌우를 들여다보니까 요게 누가 있냐면 f1이 살아있거든요 요게 f1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0을 딱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f1 되죠? 그래서 되게 간단해져 버리니까 아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선생님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앞에가 f1이 되고 f1에다가 뭐가 돼요? 파이가 되는데 0을 딱 집어넣는 순간 똑같은 얘기밖에 안되죠? 그럼 똑같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죽어요 여기만 나오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돼? 역시 1이 되니까요 그럼 0이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븐의 1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잘 봐야 되죠? 마지막인데 1이 되겠고 그 다음 0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븐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는 0이죠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얼마? c라고 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된다고 2배의 얼마 f1이라고 하는 것이 c라는 이런 조건을 하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와 얘를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연립을 해버리면요 이 둘을 딱 푸는 순간 그죠? 얼마 된다고 c가 2배의 f1이니까 얼마 5배의 f1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리고 f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f1이 마이너스 1이 됐고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이거 c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과 이 값을 찾아 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여기 있는 식에서 값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저 f1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맞죠? 현재로 자 그 다음에 얼마 c자리에 얼마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 물어본다고 f의 뭐? 7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빨리 들어가 봅시다 f7이니까 x 대신에 얼마 2를 집어넣으면 7 되는 거 맞죠? 그래서 f7에 대한 값은 x 대신에 2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요 자 2를 집어넣어버리면 2는 4 얼마 안에 5가 되고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2파이니까 1이 되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파이 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죽어버리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자 이제 산소를 정확하게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식이 다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다 이제 f7에다가 마이너스 파이에다 안쪽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죽어버리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에 5 이렇게 되고 묶어주고 더하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6인가요? 6이니까 얼마? 36이니까 18 5 곱하기 18 빼기 이렇게 되죠 그쵸? 계산 결과 f7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얼마? 5가 되나요? 5 더하기 90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얼마? 93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가 그냥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바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숫자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방정식이니까 그냥 미분하는 것들을 적분하는 식으로 바꿔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만 판단해 주시면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보다 30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앞부분의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이 턴을 하고 조금 여러분한테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비가 됐는데 자 거기 나오는 말들 여러분 대충대충 스킵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힘내고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항상 의지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 의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것만 따라서 한다면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믿고 한번 따라가보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을 거는 정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쵸? 파인트기업 뭐죠? 어쨌든간 열심히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른 어떤 모의고사 같은 걸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